예수의 소리 되게.. 용 없이 골반을 흔들어야 돼요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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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3만 원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나야? 야 너 왜 사라 설레게 해. 뭐야 뭐야. 과연 뜯었는데 지금 못 들었을까? 아직 다 못 들려줬는데 제가 이번 자작곡이 나와요. 알게요. 그 고음이 제목이 윈터 베어인데 이렇게 큰 거였어? 나 이만한 건 줄 알고 샀어. 이걸 이렇게 두 개나 주네. 그래서 윈터 베어를. 진짜 좋아하고 있네. 이제 아저씨가. 형을 완전. 땀 뽑아라 모르는구만. 좋아 좋아. 진짜 다리 들었는데도 작네. 오 오 오 오 깜짝이야. 오 사라져. 오 사라져. 오 사라져요. 오 사라져요. 빨리 사라져. 아 깜짝이야. 안 사라져요. 형아 내가. 이게 뭐야? 지민아 갚아. 선생님. 지민아 갚으라고. 나 박지민 이기는 거 보고 싶다. 야 박지민 나 꼭 이겨줘. 참 참 참. 야 너 왜 이렇게 서? 자 지민 씨 제 시나 주세요. 지민 씨 제 시나 주세요. fel격. 무표정. 지민아 무표정. 무표정. 지 진짜 아물도 없는 것 처럼 해야 돼. 얼굴 보여야 돼. 아 아 오 아 지금 저희는 탑 뺄거에요 아니 남준아 라면 지문 지문이다 와 지민이다 와 지민이다 와 지민이 형이다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야 이거 줘봐 야 이거 줘봐 정국아 야 내가 하고싶은 말 없어 정국아 카메라 대고 뭐 좀 얘기해봐 정국아 아빠 자요 형 자요 아버지를 만나서 네 이 안경을 쓰고 머리를 이렇게 까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바로바로 음악선물이야 쉐이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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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 아 지금 호석이 형 안 됐어 그치 호빈이 만나봤잖아 아 잠깐만 나 안 받았어 나도 생각했어 오빠야? 쉐이킬 아 아 아 저 이렇게 맨날 지민이 안에 다하고 삽니다 계속 아무도 안 믿을걸요? 한 명도 안 믿을걸요? 솔직히 말해서 지민이, 윤기, 왕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들었으면 재밌게 만들었을걸요? 지민이랑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 드나봐요 제가 여기가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냐 근데 형 사랑하죠 형 사랑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왜 이 세계도 살리지가 않네 내가 얘기했잖아 하지만 나에게 아 무기 그것도 그것도 네 할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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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major 7 F-7 Fmajor 7 Fmajor 7 Fmajor 7 공통은 슬기점에서 나 누가 물어봤네 야 지민이 너였냐? 지민이었어요? 지민이 너 왜 안캐들 아니야? 가려고 했는데 이 형이 강해해가지고 처음 로그를 찍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다 진형이나 랩몬스터 형이 일주일 올린 걸 봤을 때 되게 옆에서 비웃고 웃고 했었는데 막상 내가 찍으려고 하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오우! 귀염끼염하네요 또 아마도 이럴 한 번 더 한번 아미들한테 멋있는 모습이지.. 그렇지 그렇지 끝! 하나 둘 셋 엉덩이만 내면 나 오늘 잘해요! 쟤 얼굴을 정확히 보고 뱉으시더라고요 4번 타자 누굽니까? 박지민 오 뷔군을 또 태우네요 자 준비됐어? 아 준비됐어 갑니다 아 참아! 아 참아! 아 참아! 아 참아!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야 어떡해 야 쟤 얼굴 좀 빼냐 나 무서웠어 우리 여기 있어 해볼 거야 이거 정확히 보고 진짜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네 이거 수시로 한 번 해볼까 수시로 버렸어 수시로 wers 으 테마스 발사 공항 짠